자 이번에는 이프리트 카이의 공식 포즈를 좀 취해볼까 합니다 아 딴가보다 요 요 요 요 박스아트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아트를 한번 취해볼까 합니다 짜잔 일단 히트사벨은 먼저 쥐어놨구요 샤악 이렇게 여기 보자 고개를 싹 돌려주면서 싹 돌려주면서 다리를 꺾어주면서 활을 확 들어주고 응 허리까지도 꺾어야 하는군요 허리 꺾고 고개를 좀 더 돌려 어 돌아가는군요 돌아주고 딱 요건가 팔이 좀 더 들려야 될 것 같은 딱 요느낌 아닌가요 요느낌 각도가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쵸 음 오케이 각도를 잘 주되 이거 이거 최대한 비슷하게 좀 따라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액션포즈 완성을 해봤는데 은근히 어 딱 뭐랄까 자기만큼의 자기 정도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액션포즈는 잘 취해지는 것 같아요 은근히 별로인 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취해지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요 볼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 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 함께 한단걸 응원하시겠습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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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